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입국 거부에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진우션션, G.O.D. 데니안 등 교포 출신 연예인들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. 유승준의 변호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의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에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병역을 면제받은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진우션션, 터부 마이킷, G.O.D. 데니안, 샵크리스, 플라이 투 더 스카이, 브라이언 등을 언급했습니다. 입국해야 마땅하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연예인들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때아닌 불똥이 튀었습니다. 질의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에게 거론된 연예인들과 유승준 살해간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유승준은 LA 총영사관과 비자 발급을 두고 두 번째 소송 중으로 변호인은 유승준이 20년간 억울하게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며 오히려 유승준의 재판이 병역기피 풍토 속에서 화재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향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